대화 좀 하고 싶습니다 아 예예예 올렸는데요? 잠시만요 남친을 일단 매니저를 올려보죠 얘들아 저 뭐 그.. 본인이자 이런거 대화를 해보셨다고 하는데 한번 돌려보셔요 일단 뭐 대화를 넣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도핑때문에 타러서 치킨을 사달라 정말 개김치네요 묵은지 도핑때문에 저건 김치에요 김치 21원 고고? 오케이 오브클스 예아 21원 아 21원 역시 장사회신 8위의 방송입니다 수고하십쇼 어? 여기서 그암 치킨을 하면은 도매니저라 어? 남자친구에 잘못된거지 어? 여기서 그암 치킨을 치킨을 하면은 어 남친 클라스가 떨어지는 모인이야 그래 자 어 수고하십쇼 감사합니다 야 요게 장사네 이야 이게 장사의 맛이네 어? 요게 장사의 맛이네 어? 좋아요 개이득이야 음 개이득이다 해봐라 도매니저 남친 클라스인데 야 도매니저 남친 잘만났네 아 우리 화로님분이 별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야 우리 화로님께서 별개로 둔 큰 팬가입 풍풍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하핫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취한 언니님 우리 또 서드먼트 BJ불이신데 분들 바로 나가셨어요 형 그 캐론 슈터 욕석할때 10주년 캐론보다 좋은거 저 있어요 일로 보세요 흥 아 우리 후루루루루루 초콜릿 유식고개 감사합니다 뭐냐 이거 쓰레기잖아 저 장난하냐 자 우리 빈번이님 안녕하세요. 저 빈번이 뭐 본인이 끼신 아이템 가져오세요. 우리 도매니저 남친님. 본인이 끼신 장비 가져오셔도 최고가로 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돈 주신다고요. 아유 뭐 괜찮은데. 올려보세요. 네네 올려보세요. 3초 드립니다. 바쁘세요. 69만 6천 9천 6천 9천.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리 팡이준 쓴 품품님 안녕하세요. 네네 저리 오세요. 제가 알기론 형이 없는 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듯해서 아 내가 없는 이기 때문에 나한테 있다고 나 스티커가 두개가 있는데 이거 있을걸? 그거 나 있어? 그거 나 있어? 자 유네턴님 안녕하세요. 구름노브야. 아유고 희귀템이지. 아유고 희귀템이지. 제시하세요. 근데 있긴 한데 하나 더 사자.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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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자 싸게 갑시다 한 천만원 정도 야 이거 누가 납니까 레벨 37제 전신 옷인데 뭐 이건 뭐 안사도 돼요 자 트롤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 브론즈 분이신데 안녕하세요 올려보세요 아이템 올려보세요 순록의 우유 팡이형 엄마 꼭지에서 나오면 시발새끼 잠깐만요 자 품차님 안녕하세요 씨 개새끼네 메소다이조 세트인데 야 얼마에 파실건데요 얼마에 파실건데요 아 우리 2초반응님 우리 범차세계 감사합니다 세계 고마워요 자사꾼들 도움 좀 빌립시다 이거 시세트 얼마입니까 7번방은 선불림 스티커 한게 감사합니다 머리 4억에 몸통 1억씩이에요 시세가 그럼 4억에 9억이네 총 9억인데 시세는 아 나머지 부분이 쓰레기라고 아 1억 아니라고 합구역이라는데 얼마에 파실건데요 아 2초반응님 아 2초반응님 한게 선물 감사합니다 얼마나 파실건데요 얼마에 파실겁니까 직업 어떠세요 장난해요 남는게 없잖아 사업합시다 품체임님 품체임님 클라스 클라스 없으십니까 클라스 나오나요 나오나요 5천대드림 클라스 잠깐 얘는요 얘 뭐가요 야 타일런트 놀장강 2성에 레전드리 덱스 18% 해적 이거 힘퍼 돌려서 팔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얼마냐 이거 얼마야 레전드리인데 힘퍼를 돌려서 팔면은 게이득일 것 같은데 이거 얼마야 시세 7.5 아 타일런트 시세 아 매니아 7.5장이라고 한 14억 할 것 같다고 14억 할 것 같아요 놀장강이 아니고 일반장강 그래 놀장이 아니고 일반장강 14억 할 것 같다는데 타일런트는 얼마에 주실 수 있습니까 이 타일런트를 파시면 제가 큐그 돌려서 힘퍼 멋있게 띄워서 팔아볼게요 진짜로 힘퍼 멋있게 딱 띄워서 어 큐그 막을 수도 있겠는데 합쳐서 깔끔하게 16억 야 그러면은 내가 남는게 없는데 그럼 남는게 없어요 가위값 빠지면은 야야야 잠시만 망토를 15억에 판다는 건데 야 그럼 남는게 없잖아 어? 이거 내가 다시 팔아야 되는 부분인데 저 품츠님이야 그럼 잠깐만요 망토 8억 아예 8억은 오바고 아 장사꾼으로는 8억이 산다고 이거? 망토 10 해드릴게요 15채가 조금 비싸게 사드릴테니까 10억 갑시다 14억 갑시다 14억 5천 갑시다 이거 괜찮은거 같은데 8억은 좀 내가 좀 더 줄게 어 난 최저가상 장사꾼 장사꾼이니까 왜 이득 보고 해야지 왜 이렇게 많이 줘 아이 괜찮아 자 기다려봐 아 14억 5천 갑시다 많이 쳐준겁니다 아니 여러분 원래 장사꾼들은 이렇게 안사요 왜냐면은 이걸 바로바로 팔리는게 아니잖아 파는데 또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 돼 내가 여태 지금 한 300억 지템을 샀는데 팔린게 얼마 없어요 14억 5천 갑시다 장사꾼들이 왜 싸게 사겠냐 어? 이분들도 안 팔리니까 나한테 팔러 오는거 아니야 그치? 안 팔리니까 14억 5천 갑시다 아니 오바야 16억은 오바입니다 내가 지금 양요섭이 8억 부른거 내가 지금 2억 추가해서 10억 부른건데 14.5 갑시다 이쁘게 이쁘게 아우 이쁘게 띄워줄게 그럼 이쁘게 이쁘다 시바 아우 이쁘다 아 이쁘다 요걸 원하는거야 그럼 요정도는 해줄 수 있다 그냥 요정도는 해줄게 메소다이저셋 구워 기달려봐 기달려봐 야 양요섭아 토끼야 다시 초대할게 나 문상좀 해서 큐브 좀만 돌려볼게 어 이득 한번 보게 어 이득 한번 봐보자 왠지 힘 30%야 한세트 돌리면 뜰거같은 느낌이 들어 요즘은 덱포를 안써요 해적을 덱포를 메카닉을 누가 압니까 그죠? 메카닉을 안쓰기 때문에 요번에 내가 직접 큐브를 돌려서 큐브를 돌려서 어 큐브를 직접 돌려가지고 음 기다려봐 큐브를 직접 돌려서 자 서류시 받았습니다 마이 이름 자 문상좀 사구요 딱 5만원만 충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딱 5만원만 일단 문상 5만원만 딱 질을게요 여기서 일단은 이득을 더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요거 한번 질러볼게요 자 추천 아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충전좀 할게요 야 5만원 충전 안된다 야마씨 자 서류시 받았습니다 옵션 띄워볼게요 캬 좋았다 좋았다 충분히 아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3만원치 샀거든 3만원이면은 3만원으로 일단 이득을 보면 되는거니까 자 2볼빙으로 나국하구요 예 충분히 이득하기가 가능합니다 이러다가 뭐 힘 30포 딱 뜨면은 개이득이야 자 간다 아 소비 저 소비장이 없네 잠깐만요 야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간다 얘들아 힘 18% 럭 9% 야 하나 돌렸는데 힘 18% 럭 9%면은 일단 118포보다는 가격이 비쌀거 아니야 요거 한번 가격 물어보자 자 서류시 받았습니다 어 토끼 나갔어 야 요새봐 힘 10표표 떴다 더 돌려볼까 야 대표보다는 힘표가 잘나가잖아 어 은혈용이잖아 몇 업정도 더 받냐 그 말하는게 나을거 같다고 은혈용이면은 스탑하라고 아 스탑이야 이득이야 이거 얼만데 맨서로 어? 아 제눈용도 되네 어 제눈용도 되네 아 우리 팡이오빠 안녕 100개 또 땡큐 어제 우리 이천길 준친군데 아 우리 팡이오빠 안녕 100개 고마워 오호 우리 팡이오빠 안녕 100개 땡큐 아 잘쓸게 아 우리 팡이오빠 안녕 우리 100개 땡큐 아이 고마워 야 얼마야 이거 이거 얼마야 20억? 야 쉬마 시세 6억 올랐어 야 야 야 큐브 하나로 아 20 6억 올랐다 6억 23억정도에 올리면 된다고? 어? 와 X때네 야 식이세 확 올랐네 힌퍼맨에 어? 제눈용 플러스 은올 버프라고 아 돌리지 말래요 울터프 붙어가지고 야 우리 다함께 쌍수님 69개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69개 아 우리 아 우리 팡이오빠 안녕 에 이어서 우리 69개 감사드려요 아유 고맙습니다 다함께 쌍수님 감사드리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69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자 기다려보세요 야 그럼 이걸 개이득이니까 여기서 멈추고 야 일단은 뭐 망토를 12억정도에 산 부분인데 어 11억정도 이득받네 어 충분히 좋은거야 어 자 하얀 포션 이건 나의 정액이고 오 미친새끼네요 잠깐만 다른 분 아 우리 다함께 생수님 우리 19개 또 감사합니다 아 우리 업자야 반갑다 야씨 존슨애들은 그지라서 템이 없는데 야 우리 정익꼴님께서 101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유 LO1개 선물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101개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 정익꼴님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매니저 초과 됐다 아 우리 정익꼴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101개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벨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잘 쓰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마인스터링 노작 우리 도깨비 상담사님 1개 감사하구요 아유 정익꼴님 고마워요 안녕 내가 만든 반지 아우 팡이준스는 업자가 만든건데 이거 노작 신세 얼마야만 아 마인스터링 아 올마이티링 아 올마이티네 도깨비 상담임 봅시다 2개 감사합니다 마인스터링이 아니고 오마이티다 시세 얼마냐 양호사바 도깨비 상담임 우리 3개 감사합니다 야 우리 다함께 생수님 또 베꾸게 선물 하헤 아유 생수님 우리 베꾸게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다함께 생수님 우리 또 베꾸게 아 또 개 한마리를 띄워주시네 하하 개생수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상담임 내게 선물 감사드리고요 우리 도깨비 상담임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아 우리 생수님 감사하 아 생수님 또 69개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유 잘 쓸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도깨비 상담임 6개 감사하구요 곰팡님 스티커 한개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또 생수님이 저 아 도깨비 상담임 7개 선물 도깨비 상담임 1개부터 7개 해주셨는데 아 너무 감사드리구요 매토 똥생님 1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 기다려보세요 일단은요 업자야 그거는 반지가 얼마 안해서 좀 그렇다야 와우 올림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이건 뭐야 여행자의 윙글래스인데 요거는 뭐 별로 쓰레기에요 쓰레기 다음개 생수님 우리 여덟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기부가 왔어요 역대급이고 전무후무합니다 올려봐라 여러분 기부를 정료기한테 하지 말고 저한테 직접 주세요 정료기한테 합니까 놀자도님께서 직접 한사해 주신걸 제가 정리하고 있는 그대로 드린겁니다 아 진짜로 우리 부회장님이 기부를 또 하셨다는데 아이고 자 보도록 하죠 야 우리 3,135만원 여러분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야 나 소비창 없어 6,270만원 이성장강 또 한장 뭔 개소리야 이거 야 한방에 올려라 바빠 그래 한방에 올려 한방에 야 우리 1,8천만원 감사합니다 아 우리 부회장님 아이고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또 우리 또 놀자도님께서 아이고 아니 얼마 주셨는데 2억 2천? 개리님 우리 초콜릿 8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마 고 아 고맙다고 전해드려 아 템 7개 정도 주셨는데 니가 팔고 있어 아 그럼 팔아서 나한테 줘 그래 그래 정료가 확인 눌러라 아이고 고맙다 고맙다 그래 그래 자 공짜님 안녕하세요 얘 양유소바 아니냐 아 양유소바 아니다 올려봐라 템 야 이 새끼 그 새끼지 그 스틸한 새끼 시발 새끼 이거 림리스님 우리 벌써 1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10개 자 인트 9% 놀장강 11성이다 이거 얼마냐 요소바 아 놀장강 11성인데 인트 9%야 일단 유니크는 뭐 너 유니크는 뭐 별론데 일단 놀장 11성에 대해서 의미를 좀 둬야지 야 황금빛 여우구슬 볼공 70%에 공 12%네 야 요거 옵션 꿀이다 여우구슬 꿀옵션 이거 이 새끼 팔거 아닌데 야 팔거 아니잖아 팔거라고 아 이 새끼 아이템 자랑하는 것 같은데 견작이 견장이 현금으로 60장이라고 아니 이 놀장 12성 당건데 무슨 60장이나 해 프랑궁작도 아닌데 아 60억 60억 그래 그래 60억 60억 자 견장은 60억짜리 구슬이 얼마야 이거 구슬 옵션 꿀이야 볼공에다가 공포인데 공자야 신사 올리지 마라 이번엔 장사꾼이야 어 노장 11성이면 12성 띄우려면 또 10만원 정도 박아야 되잖아 어? 일단 그 또 말해봐 이건 얼만데 이 여우구슬 그 견장 얼마 견장 얼마 줄건데 무베리님 우리 초콜릿 다섯개 감사합니다 견장 얼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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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서 합쳐서 60억 가자 무베리님 초콜릿 다섯개 감사하고 리카님 스틱관계 겸님님 초콜릿 다섯개 감사합니다 60억 가자 합치 70억 장난하냐 60억 해 클라스 봐라 어? 야 70억이면 내가 남는게 없잖아 어? 60억 60억 가자 요새가 60억 할만하지 않냐? 이 견장 놀장 11성이면 내가 놀장도 많고 12성 딱 뛰어넣고 파면은 놀장값도 받고 기다려봐 60억 가자 근데 요새 막 근데 놀장값이라는게 있잖아 그럼 60억 60억 가자 어? 뭐 클라스 인마 60억 가자 거래후 교환불가에요 뭐가 요거? 이거 원래 원래 플레가로 자를수 있어요 다시 60억 해주면 내가 클라스를 큐브로 보여줄게 클라스를 내가 큐브로 보여줄게 아 레전드리티 오고 내가 큐브 존나 지랬게 진짜 오피 추천 초대로 하나 해봐라 뭔 소리야? 오피 추천이 뭐야? 견장이 어팟 1이라고요? 이거 견장 원래 어팟 1인데요? 이거 원래 어팟이 1이라고 뭔 소리야? 저거 원래 어팟 1인데? 원래 1이야 아 뭐 이물 존나 많아 잠깐만 이거 60억 가자 아 그럼 그럼 니 초대해달라고 여기다가? 아 오케오케오케 60억? 60억? 콜? 야 공자야 근데 니 구아같은데 일단 내가 방송에서 사기치진 않아 일단 돈 빼놔야 되거든 뭐 나머지 지금 창고에서 빼놔야 되는데 어 60억 하자 오케오케 아이스 아이스 공자야 기다려봐 야 야 60억이면 야 65이면 뭐 괜찮은 것 같아 잠깐만 야 65이면 괜찮지 않냐 솔직히 노장 실리성이잖아 아 내가볼 때는 60억 괜찮은데 얘 19세 이거 65이면 내가볼 때는 노장 11세 이면 노장 그 노장 올리는데 가격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 노장이 되게 가격을 많이 쓰는 부분 이라서 내가볼때는 저거 괜찮아 보여 나름 기다려봐 아무리 마이스토숄더를 많이 써도 60억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잠깐만 사기인지는 가보면 알겠지 자 세롯씨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야 65이면 할만해 올려봐 올려봐 형이 미안해서 그냥 주는거야 그래 맞네 노장 10에서 맞아 오케이 수 오케이 초대할게 아 이 새끼 구라 같은데 이거 5핏 추천 야 7차 빠른데 야 야 야 이거 진짜 괜찮아 이거 야 잘산거 아니냐 야 이거 가격 괜찮은거 같애 이거 팡이안 게이득 이현 저거 여우구슬 20장 이야 진짜로 여우구슬 20장 이라고 보공 보공 두줄에 공포 달린게 보공 70%에 공 12% 꿀구 꿀이긴 한데 아 옵션이 좋아서 개이득이라고 야 공자 시발 이거 야 공자 원래 이 새끼들 아이템 뺏은 새끼데 클라스 개질 인데 잠깐만 자 놀장 시민 쏭 야 이거 개이득 큐브 가면 되겠다 기다려봐 놀장 11성 라이노 라이오라트 배틀 숄더 야 이거 숄더 얼마냐 야 솔직히 말해서 놀장이 지금 한장 숄더 그렇게는 안하고 내가 내가 볼 때는 숄더 가격 좀 나갈 것 같은데 야 숄더 얼마야 이거 야 숄더 얼마야 숄더 얼마야 야 숄더 얼마니 어 이게 개이득인데 잠깐만 숄더 50장 이라고 아니 오 야 숄더 50장 이라는데 아 진짜로 아니 아니 그 여러분 놀장강 11성 까지 띄우는데 아 50장 솔직히 오바고 한 40정도 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왜냐면은 이 놀 여러분 이 뭐야 숄더 자체가 일단 놀장강 11성 띄우는 것 자체가 요즘 놀장강 템이 물량이 없어가지고 이거 40에 8 야 이거 개 야 개 회득이야 야 이거 별풍선 받은 거랑 다름이 없다 진짜 좋됐다 이거 큐브까지 돌리면 진짜 좋됐다 이거 큐브 돌리면 야 공자 이거 나한테 웹하는 거야 잠깐만 공자야 이거 나한테 웹한 건데 싸게 공자야 이거 나한테 웹한 거냐 얘 나랑 존나 싸웠던 새끼인데 너한테 미안해서 아 메이피 안 하기 재미없어서 그 공자야 나머지 템도 살게 어? 야 나머지 템도 살게 어? 야야 870만원 이마 니 템 이새끼도 템 좋거든요 다 놀장 12성 템인데 야 수북 높아 저 새끼 저 새끼 템 좋거든요 야 나머지 템 살게 다 팔았다고 아 씨 그거 야 그거 남은 거야? 아니 이거 남은 거야? 아 진짜로? 에 메이플 해킹템 없어요 에 그 해킹한 사람이 잡히는 거지 아이템을 가져간 사람은 제가 없어요 돈 좀 샀기 때문에 기다려봐 이거 레전드리 띄면 띄면 대박인데 힘 9% 인트 6%고 일단은 이게 힘 뼈가 떠야 되는 건데 일단은 야 일단은 개이득인데 잠깐만 야 이거 존나 이득이야 덱스 9% 힘 6% 자 새루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인트 6% 덱스 6% 인트 9% 럭 9% 힘 6% 럭 9% 인트 6% 여기 개이득이야 덱스 6% 잠깐만 물방 9% 마방 6% 인트 12% 아 큐브에서 마나면 좋다는데 잠깐만 이거 덱스 9% 힘 6% 힘 9% 힘 9% 인트 6% 덱스 6% 여러분 요즘 레드 큐브로도 레전드리 잘 떠요 럭 15% 일단 전사 꺼라 인트 5% 럭 6% 야 불큐로 띄워야 되는 부분이야 불큐어야 되냐 이게 좀 그래 불큐어야 돼 힘 12% 인트 12% 인트 6% 인트 6% 덱스 6% 덱스 9% 회비치 6% 올스테드 6% 인트 6% 괜찮아 괜찮아 야 괜찮아 괜찮은게 일단은 견작은 충분히 이득이고 이거 레전드리 잘 띄우면은 충분히 가격 받을 수 있어요 잠깐만 이거 이거 레전드리 한번 가보자 아 큐브에 한번 좀만 돌려보자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 기다려봐 양유섭 기다려봐 아 요섭아 기다려봐라 불큐 좀 사볼게 여러분 일단은 불큐를 좀 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레신 분 어서주구요 반갑습니다 쓰레신님 우리 다섯개 감사합니다 초콜릿 다섯개 감사드리구요 어 어 어 어 예스 베이비 야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팡이 존모님 초콜릿 다섯개 여러분 내가 신기한거 보여줄까요 여기 보시면 넥슨 캐시가 만원 보이시죠 메이플포인트 0원이죠 보이세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잘 보세요 3만원이 막 저절로 막 들어옵니다 보세요 자 캐시 3만원이 딱 들어온다고 나 지금 잘 봐 아 지금 충전 충전하기도 안 눌렀다 얘들아 왜 안들어오지 시발 잠깐만 뿅 4만원 됐다 얘들아 보이냐 자 새로우신 반갑습니다 보이냐 추천해보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하 들켰다 맥슨 블랙이에요 하하 자 블랙큐브 선물하기 선물하기 일단 여러분 불큐를 새로우신 분들 어서오시구요 반갑습니다 불큐를요 일단은 백수팡에다가 선물을 하구요 불큐를 한 두세트만 선물해볼게요 레전들이 너무 레전들이 안 뜨면은 또 괜히 이거 질렀다가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서 손해를 보면 안되는 부분이라 레전들이 또 뜰지 안 뜰지도 모르는 거여서 일단은 불큐를 한 번 좀 한 두세트만 질러보고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7600분 남겨있습니다 우리 추천 한 번씩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우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장사방송 하는데 일단 오늘 정말 수익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야 오늘 정말 수익이 괜찮은 것 같구요 야 오늘 진짜 괜찮은데요? 자 우리 세례식 받았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오늘 수익이 좀 괜찮은 것 같애 네 기다려봐 이거 레전드리만 떠주면은 충분히 괜찮고 충분히 괜찮아 어 우리 추천 쏭님 우리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기다려보세요 자 팅버그가 이블빙은 못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인게 이블빙은 못 오기 때문에 뭐 조만간 레벨업 찍고 올 것 같긴 한데 자 불큐를 한 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불큐를 한 번 질러보도록 하죠 자 레전드리가 빨리 떠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레전드리 한 번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리 향해서 갑니다 레츠 고 갑니다 레전드리 cheering 레전드리 향해서 갑니다 제 상환은 못 오는 것 같습니다 제 상환은 못 오는 것 같습니다 예상은 못 오는 것 같습니다 안전화 경제하기 자 화장실 다녀왔어요 미안해요 자 가보도록 하죠 갑니다 렛츠고 갑니다 진짜 갑니다 갑니다 자 갑시다 일단 레전드가 떠올립니다 첫번째 유니크고요 두번째 힘고프로 유프로 세번째 갑니다 유니크고요 롤벤츠입니다 덧셋때문에 레전드리는 떠야되는 부분이예요 인트 9% 1%입니다 자 다섯번째 요리하죠 럭 9%입니다 인트 10%입니다 인트 10%입니다 인트 10%입니다 7%입니다 4%입니다 럭 9% 되세요 프로 흰 10%입니다 럭시리프로 제발 여성들이 제발 럭 유프로 모여요 제발제발 와 나 진짜 138패 뭐냐 흰포멸을 쓸만한데 이게 전사템이라 레전드리가 떠야되요 힘 12% 아 럭퍼가 망했네 힘 9% 팡이 알람님 스티커기 없습니다 아 또 내 18번이야 아이씨 다시한번 가자아 데이스 10% 알아자 야야야 이거 이룻본 부분인데 큐브에서 손해보면 좆다는데 인트 9% 아 럭시리프로 아이씨 힙포멸을 나오네 힘 9% 아 아 뭐야 이거는 HP 15% 팡팡 15룹 초고불 10개 감사합니다 럭 유프로 팡팡 15룹 초고불 10개 감사합니다 럭 유프로 인트 10% 요 와이유엔님 축구를 10개 감사합니다 유니크 데이스 10% 아 레전드가 안뜨네 에이 예 인트 9% 으 얘들아 빡치는데 뭐 끝까지 가야되는 부분이냐 에피니미 스티커 사이로 서포트 가입 감사합니다 야 끝까지 가야되는 부분이냐 이거 손을 둔 부분이냐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씨 한번 했는데 이거 끝까지 안하면 왠지 아 나 진짜 오버한데 이거는 다 레드큐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레드큐브 한번 줄러보죠 어 레드큐브 다 썼구나 아이씨 야 이 이 이러면은 별로 이득이 이득이 없는 부분이라서 에? 근데 두 세트는 솔직히 너무 작았어 그치 너무 작았으니까 팡이 클라스답게 그래그래 뭐 힘들어 높게 띄우면은 뭐 충분히 가격이 좋게 받을 수 있으니까 팡이 클라스답게 여러분들 그러면은 자 가보자 얘들아 그러면은 기다려봐 캐셔바러 가서 여러분 캐시는 바로바로 충전이 됩니다 그 넥슨플레이 그걸로 충전하기 때문에 어 되게 충전이 쉬워요 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10만원 충전 존나 빠르게 해볼게요 잘봐 이제 개빠르다 10만원 충전해도 얼마나 걸리는지 봐봐 봐봐 얘들아 잘봐 잘봐 존나 빠르다 충전 자 나 진짜 더 빠르다 잘바라 10만원 충전 진짜 빠르게 해볼게요 해볼게요 자 큐비를 사용하자면 계속 쓰니까 잘바라 끝 9만원 충전 빠르죠 네 존나 빠르죠 자 쓰레기 받았습니다 어 굉장히 빠릅니다 진짜 20초 안걸려 20초 안걸려 20초 안걸린거 20.. 아니 20초 더 걸린거 같은데 되게 빠른거에요 되게 빨랐고 그 다음에 이거 한세트 일단 일단은 어 일단 선물좀 하고 일단 충전을 빠르게 쓰니까 여기서 그만둘 내가 아니지 레전블이 뜨는거 보여줘야죠 그죠 일단 아이템도 쓰여있으니까 레전블이 뜨는것도 보여줘야 또 BGE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쓰레쉬 받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 선물하고 있습니다 선물금방합니다 예 선물금방합니다 자 여러분 추천한보시면 안하신분들 우리 모바일 방송 보시는분들 화면을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우리 추천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컴퓨터로 시청하시는분들 저희 화면에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추천한번씩만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됐다 됐다 얘들아 됐다 충전 다 됐다 자 충전 다 됐고 자 들어갑시다 파인디 이러려고 넥슨플레이를 홍보했나요 그러시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한 20만원 모였더라구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 추천인 해준 덕분에 20만원 정도 모여가지고 솔직히 열심히 했는데 뭐 큐브값이 나와서 뭐 이심화눈이 뭐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기다려 봐요 나 2차전으로 까먹었다 잠깐만 알겠어 됐다 어 이리와 오 미아 오 오 오 오 아니 오 오 오 오 오 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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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걸 로... 제접하면은 2.5번으로 틀린거 초기화되요? Vou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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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 보세요 하아... 야 이거 2차가 안 돼? 아니 님들 2차 2번 오류도 가끔 있어요? 아니 아니 오류 야 좆다 더 차가 더 차가 더 차가 녹았 아 잠깐만 잠깐만 여보 잠깐만요 X댓다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요 아 나 지금 장난치는게 아니고 아니 저 왜 이래 이거? 어? 여 이거 5분 못 들어와요? 2차 틀리면? 아니 여러분 이거 이거 저 이거 오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디 따른 거 봐 왔다 갔다 하면은? 야 이거 야 저기 아니 오류 같은데 이거 왜 이래? 아니 오류가 없다고?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아 자 저 잠깐만요 아 저 왜 이러지? 야 기다려 보세요 야 좆다다 잠깐만 왜 홈페이지도 안 들어와지지? 유민님 우리 서브트하이크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녹화 자르겠습니다 아quet 아 아